린턴 오늘 홍보빛 축하공연을 여러분 함께 계시는데 이사장구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. 1부에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메스터브스의 머리로 자랑하고 있는 최빈양이 멋진 무대를 했는데 잠시 2부는 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2부 무대는 첫 번째 무대 조금 전에 사회를 봤던 우리 최빈양은 강한대교 그리고 보약 같은 당실의 너를 대비로 부산, 경남, 서울을 섞어난 대단한 가수입니다. 제가 소개하면 큰 박수로 환영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막걸리 한잔 최빈 막걸리 한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한잔 원동에 서문한 전쳤던 러기 막내 아들 잠가가던 날 말통에 돈 빠졌다고 한 번씩 여덟이 침미 침미 침미 우리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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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마는 것이오 길도 길도 내가 낫지요 부산이 손으로 따라주던 마음이 반짝 아버지 생각나네 관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림 마냥 그 자리 우리 하나 보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태웠을 만큼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막걸리 한참 따라주던 막걸리 한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짱가짱 하늘놈이 없던 제가 하나 내 모습을 밟아보었네 오랫다여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막걸리 한참 아버지 우리 아들마는 것이오 인물은 길도 내가 낫지요 고산이 손으로 따라주던 마음이 반짝 아버지 생각나네 왕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림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보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태웠을 만큼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막걸리 한참 따라주던 막걸리 한참 따라주던 막걸리 한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빙 가수는 현대곡 국제신문 등에서 노래교실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경쟁이 참원된 그런 가수입니다 25년차 부산에서는 침대곡 국제신문 등에서 최고의 가도를 달래고 있는 최빙 가수인데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